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법정 구속되면서 7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이 뭔지 좀 알아야 되겠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어떤 겁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 과거에 청와대죠. 청와대 내에 있지만 청와대를 감시하는 기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사촌인의 친족들 당연히 관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에도 수석급들, 굉장히 고위직들 있잖아요.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하도록 되어 있고 반드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임명이 7년째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문재인 정권 내내 이것도 그 당시 야당,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임명해라 그랬는데도 임명을 안 했고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는 민주당 쪽에서 계속 임명하라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별로 응하지 않고 있고. 법적으로 공석이 이렇게 길어져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거는? 법적인 문제 이전에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설령 거기서 비리라든가 부패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감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데 외부의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기구들이 감사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원도 대통령실은 어떻게 보면 불가침 영역이에요.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내부에서 감찰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죠. 그 누구도 감찰할 수 없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 특수성 때문에 사실은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화를 했던 건데 그 제도가 지금 거의 형예화된 상태. 그러니까 별로 지금 소용, 거의 무용의 상태,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특별감찰관이 공약이기도 했는데 마침 또 장모가 구속되고 이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해라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실 내부에 있는 일들은 내부에서 누군가 감시를 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감시하기가 어려워요. 윤종원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검찰이든 경찰이든 무슨 감사원이든 행정기관이나 이런 부분 또 야당 이런 데는 접촉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실까지 감찰을 하고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특별감찰관을 둬서 친인척 관련된 비리를 감시하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게 더 카드가 빨리 올라온 것은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장모께서 법정 구속이 됐잖아요. 2심에서 이제 굉장히 결정이 돼서. 그리고 이제 부인 관련된 또 양평 땅 관련된 문제 또 고속도로 문제 이런 문제가 연계되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여론이 안 좋아요. 그리고 국민들도 이렇게 대통령 처가 관련된 분들이 이렇게 자꾸 여론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비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의혹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감찰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성역처럼 남아서 어느 누구도 그걸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국민들이 볼 때도 이 부분은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생기다 보니 결국은 야당 입장에서는 그럼 친인척들의 카르테를 좀 깨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감찰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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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